국내 최대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 친구 다모여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남한의 5분 설교 영상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 수업은 눈에 띄는 콘텐츠와 5분 설교 제작, 비용 줄이기 등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강사로는 교회 친구 다모여 은희승 대표를 비롯해 파이어우드 의장 황해찬 PD, 김성경 전도사 등이 나서며 수업은 17일부터 3주 동안 월요일마다 열립니다. 은희승 대표는 언택트 상황에서 청년들과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목회자가 많아 수업을 열게 됐다며 자신만의 영상을 어떤 장비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